남편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 쪽에서 있는 것이지. 근데 이 사람은 나이는 낫다고 몇 년 밑에지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나를 쾌해주는 거 보살펴 주는 건 좋아요. 사실만 지적해주면 내가 옳아이 맞아 굉장히 잘못했네 하는데 팩트 플러스 자기의 느낌 플러스 과거까지 플러스 시켜서 이게 불러가면요 감당하는 게 어려운 거야. 과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자주가 아니라 얘기하면 결론은 몇 년 전 몇 십 년 전 내가 어떻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지금 당신이 이게 뭐예요 이게 부모 간의 대화에. 아 거기까지 안 가면 되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일리는 있지만 이게 더 문제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모임이 며친날 우리 집에서 있다 하면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얘기하면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잔소리를 해요. 그냥 말을 안 해도요. 3시간이나 4시간 전에 내가 아 깜짝이지 않다 오늘 우리 집에서 모임이 있다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는 이렇뿅여렇뿅 잔소리를 하자고 열심히 그냥 다다다다 해서 딱 해치워버려. 근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만족하다고 다 느끼고 가더라 이거야. 그러면은 왔다간 사람들의 만족이 더 중요하세요. 그죠? 4시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힘들었을 아내보다 아내가 죽도록 고생을 하고 다녀간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에 더 만족하신 아버지. 아니 왜냐면 어차피 내가 내 자신을 모르거든. 위대한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나는 남이 나를 평가해 주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자만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틀린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잘 모르겠네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행사를 다녀가셨을 때 사람들이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버님이 그런 건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뢰맞아요. 그죠? 그날 당일 아내분은 좋으셨을까요? 나는 생각했었을 때 무사히 치르고 설거지도 그냥 같이 해주고. 설거지를 같이 해 준 게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고생을 한다 이거지. 아니죠. 아버님은 즐거우시고 어머님이 다 뭐 많이 고생하시죠. 여자가. 여자가 나와요. 여자의 역할이 나와요. 내가 다 뺏었을 때 그 여자는 전혀 할 수가 없어.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데 존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자의 일이라는 게 부엉일인가요? 그렇지. 의무도 권리고 그렇지. 아니죠. 지금이니까 양성평등이지. 우리가 자라고 사춘기 지날 때는 여자는 흔해 빠진 게 여자였어. 흔해 빠진 건 그 당시 남자도 마찬가지였던가요? 안에서 빠지죠. 큰일 났네. 부부 상당히 안 돼요. 지금 결론이 날까요? 54년을 어떻게 그걸 다 견디면서 사셨어요? 아버님이 너무 여자를 이렇게 발바닥 때처럼 여기 계시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도 이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 사람들한테 대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너무 막 대는 거예요. 이것처럼 화가 나는 거 없어. 내가 하고 싶은데 되면. 사람들 앞에서. 많은. 많은 상황에서. 개망시 주고 싶어. 개망시 주고 싶어.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을 테니까 참는 거고. 지금 상담을 했는데 여기서 부부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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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